안녕하십니까 심류 취미 분재입니다. 자 오늘 살구나무 노목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. 인터넷에서 그런데 이게 접목을 했는 그런 나무네요. 그래서 이것을 분에다가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흙 높이를 원래 있던 이 흙보다 조금만 올라오게 흙을 채워 주면 되겠습니다. 이대로 이대로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자 이럴수록 철사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보겠습니다.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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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.